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9월 1일자 팔레온고 형사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7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5745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가정폭력범죄 처벌되기 위한 특례법 위반이고 검사는 상고를 했고 파괴 완성돼서 유죄 취지로 파괴했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남편입니다. 보통 전 남편도 가정폭력에 대상될 수 있죠. 2019년 10월 16일 날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전화 등 통신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마 피고인의 피해자의 전남편인데 아마 이혼소송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 피고인에게 송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피고인 10월 25일부터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월 9일 날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송살이 됐죠. 그러니까 임시보호명령은 10월에 있었는데 피해자보호명령이 본 절차에서 다시 1월 9일 날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고 1월 15일 날 송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1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4일에 걸쳐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겁니다. 원심은 임시보호명령이 1월 9일 날 피해자보호명령이 딱 발령된 그날로부터 임시지니까 임시가 결정시까지 아까 되어 있었잖아요.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가라고 주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인 1월 9일까지만 유효한데 그 이후에 9월 15일까지 그러니까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었던 15일까지 1월 9일부터 이 사이에는 공백이 있다.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했던 거 12일부터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두 번째 피해자보호명령은 항구심에서 취소가 됐어요. 취소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함으로 피해자보호명령 위반도 안 된다. 결국은 모두 자에 대한 무죄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시보호명령이 있었던 1월 15일까지 그러니까 피해자보호명령 1월 15일 이후부터 있었던 것들은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중에 취소됐기 때문에 무죄가 됐고 그 이전 거는 임시보호명령 자체가 1월 9일날 끝났고 피해자보호명령이 송달되는 1월 15일까지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던 것도 아무런 명령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무죄. 둘 다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이 종기돼요. 종기가 언제냐. 피해자보호명령 때까지냐. 그때부터 송달된 때까지냐. 요게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보호명령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도 그게 유죄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되어 있다면 그거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송달된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결정은 9월에 있었지만 피해자고인에게 종살되게 1월 15일이니까 그때까지 임시보호조치 명령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고사에 공백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고. 그래서 1월 15일까지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 항소심의 취소 결정이 있어도 그것은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단독재판부에서 환송하는 것에 불과해서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불이행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절차 사유로 취소되었을 뿐 피해자보호명령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보호명령 명령 자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불이행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수사기간이나 수사기간을 거치지 않고. 그런데 이게 직접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재판이기 때문에 심리를 해야 돼요. 자료도 내야 되고 가서 주장도 들어야 되고 상대 말도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때까지의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임시보호명령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은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적어도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라고 돼 있어도 통달 시 때까지를 보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공백을 없앤 거고요. 두 번째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처벌될 때 그 처벌은 명령이 절차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여전히 위반행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